오늘도 이 저녁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종교교회 예배를 아름답게 섬겨주시고 또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그 자리들을 위하여서 애써주시는 우리 예배부원들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또 이제부터 달려가실 그 자리자리마다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더욱더 신령한 예배로 더욱더 참된 예배자로 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한 영적 예배이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또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예배를 가리키는 말로 히시타와 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땅에 엎드려 절하다 라는 의미죠 이에 해당하는 신약에서는 예배를 프레스키네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땅에 엎드려 입맞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았을 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 엎드려 절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합당한 몸과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 이것을 바탕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또한 예배를 뜻하는 다른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세레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막에서 제사장들과 레이인들이 제사의 직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뜻했습니다 이러한 그 직무 수행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그 사귐을 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란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운데 있어야 함을 알게 되죠 그리고 때때로 두려워하다 경애하다 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야레가 예배를 의미할 때가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라는 표현은요 종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이해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경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우리를 통해 이것이 참된 예배임을 알게 되죠 종교 철학자이자 성경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은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심령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풍성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에 뜻을 바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이처럼 세상에서 오염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거룩하게 소생시키는 작업입니다 진리 대신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슴 속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정하며 살겠노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해 원하시는 그 삶의 자세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 대한 성도의 자세 이것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곧 신령한 영적 예배로 우리의 그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그 영적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그 예배자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들이 지금의 우리 예배의 자세들이 거듭나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말씀들을 묵상하던 중에 오늘 본문과 함께 좀 깊이 묵상하게 된 성경구절이 있었습니다 10편 95편의 말씀이었는데요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의 모습 이 예배자의 모습을 참 잘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편의 2자가 말합니다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하며 이 즐거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정예배라고 믿습니다 영정예배는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하심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 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우리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며 축하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받은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나와 즐거이 부르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이렇게 즐거이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되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그것을 근간으로 인해 예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옳아 우리가 여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하락 모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이 말은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나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 우리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즐거이 부름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예배 드리는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 이 신앙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괴태라는 사람이 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주인공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그 인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깊이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인지 모르고 고민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허무함에 빠지고 허탈감에 빠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죠 결국 자살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데요 그때 그의 귀에 교회에서 울리는 종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 소리가 하늘의 소리로 신령한 소리로 영적인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영혼을 일깨우는 하늘의 소리로 그에게 들려진 것이죠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곳에서 놀라운 새로운 삶의 의미를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새로운 마음의 기쁨을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나도 모르는 그 새로운 감사와 소망을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세임을 얻게 되며 능력 있는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릴 이 영적인 예배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에 근간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 그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10편 95편의 기자가 여호하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그를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여호 앞에 무릎을 꿇자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요 바로 뒷절에 나오는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그 분께만 집중하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예배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웨스트 미니스터 신앙고백 제21장 2조에 이렇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하며 천사에게나 성도들에게나 그 밖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은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 어떤 천사나 그 어떤 신령에 보이는 것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만을 중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관련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햄릿 비처라고 하시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무척 유명해서 펄피티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이 말은 설교를 너무 잘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그 목사님의 설교만 들어도 예배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죠 사실 무척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근데요 진짜 진정한 예배가 맞는 것일까요? 어느 하루는 비처목사님이 자리를 비우게 돼서 외부에서 다른 목사님이 초청되어서 그 강단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창 설교 중에 교인들이 점점점 웅성웅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씩 일어나서 예배당을 나가더랍니다 그 목사님께서요 강단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여러분 중에 오늘 비처목사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전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만 앉아 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이끌림에 의해서 교회에 오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게 어떤 이유에서이던지 어떤 예배에 참석하시던지 그 시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중심을 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긍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예배하면 나에게 능력과 용기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죠 내가 교만할 때에는 책망의 하나님으로 마음이 어두워질 때에는 빛의 하나님으로 마음이 더러워질 때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헌금할 때 하나의 말씀을 같이 들을 때 함께 찬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학자 칼바르트가요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가장 긴급한 것이고 또 가장 연관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배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되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드리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봉사와 헌신과 충성도 예배가 없이는 무익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다른 어떤 것들을 희생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에 쓰이는 말이죠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겐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보다 더 급한 것 긴급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예배는요 정기적으로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고 오늘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죠 그 예배야말로 그곳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셨을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삶의 가장 긴급한 문제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도요 크게 성공하면 영광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요 유한한 것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드레이는 꽃과 같죠 그러나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이어드리는 예배는 죄 많은 우리들이 하늘의 그 위험과 능력을 덧입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요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이제 예배 후에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을 결심하며 그 결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 예배자는요 참된 예배자는 교회당 문 밖에 나가서도요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 우리 모두 이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는요 궁극적인 의미에서요 한 시간 하고 나면 그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마음들을 품고 이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삶 속의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참된 영적인 예배임을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인간적인 방법들로 괜찮다고 여겼던 것들도 이것밖에 없다고 여겼던 것들도 더 중요한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들 역시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였다라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좋은 것은 자랑하게 되어 있죠 내게 주신 기쁨과 감격이 그 진심이라면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영생의 소망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름 너무 좋은 것 그 이름을 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듯이 살아감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며 그로 인해 새 생명과 능력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후에 나의 삶의 자리는 과연 어떠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며 받았던 은혜와 감격 또 굳게 결단했던 그 의지가 계속 이어져 나가며 삶의 모든 중심을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단절히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면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요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먼저 훨씬 빨리 찾아와 주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쁨입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경배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 삶 속에 예배를 실천하는 순종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참된 예배하는 예배들아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생명에 넘치는 개인의 가정들 또 개인의 삶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영적인 예배자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 삶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또 섬겨나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예배부의 사역들을 가운데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함께 모여 협력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간 애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예배하듯 살아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하며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아버지의 원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합당한 은혜 합당한 능력 합당한 소망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예배를 섬겨나가는 예배부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들이 가득 세워지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